안녕하세요 12월 초인데 오늘 저 군포 쪽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 오디오 동원인 분이 안테나 안보여 주겠습니다만 일단 모 안테나로 측정분의 마이너스 7TV의 문제는 멀티패스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RS3000을 달고 멀티패스를 제로로 해서 지금 소리는 약간 이분의 오디오룸 소리맛은 중역 고역 저역에서 중역에서 약간 저역 살짝 밑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데요 듣기 매우 편안한 거죠 이게 럭스만 과거에 이제 광주 시내에서 OEM 생산했던 모델입니다 제 친구가 일본 럭스만 회사 개발 이사지요 과거에 공장장이 했던 분도 제가 조금 알구요 www.cbqnt.com FM 안테나 설치 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